안녕하세요. 황닥입니다. 10월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벌써 11월달이고 올해도 이제 두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 당첨자 알려드리면서 이제 토론에다가 이제 글을 다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채널에서 토론 확인해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동그란 마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왼쪽 클릭을 하면은 맨 위에 이제 내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토론이 보이십니다. 요 토론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요기에다가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첨되신 분들 요기다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단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서 이제 피자 쿠폰이랑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첫 월요일입니다. 모두 기분 좋게 등교나 출근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